김경아 어머 어머 이걸? 아니 어쩌 이거?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아라고 해요 얘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그래요? 전 조금 실망인데요 네? 우리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먼저 열었을게요 아니 참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? 네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요 아니 왜요? 왜냐고요? 그래요 왜요? 그래요 왜냐고요? 내가 왕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리따운 공주를 만나죠? 경영! 아 부끄러워! 빨리 왔든거려! 경영! 너무 좋아 태복씨 네 태복씨는 취미가 뭐예요? 아 취미요? 네 보는 거요 경아 눈빛 보는 거 경아 미소 보는 거 아 정말 짓궂이셔 네? 그러지 말고 취미가 뭐냐고요 아 저요? 영화 보는 거야 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영화 볼래요? 3시간 넘게 하는 멜로 영화 말도 안 돼 3시간 넘게 하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? 그거보다 더 긴 영화도 있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영화인데요? 그게 무슨 영화냐고요? 그게 무슨 영화냐고요? 그게 무슨 영화냐고요? 그래야 그게 무슨 영화냐고요 영혼이 끝나지 않는 너와 나의 러브스토리 경영! 아 너무 부끄러워 경영! 나 화끈거려 경영! 나 너무 좋아 태복씨 네? 이거 선물이요 이게 뭐죠? 뿌리는 파스요 이걸? 목이 결려 보여서요 고마워요 화끈거리는데? 경하씨 네? 그거 알아요? 네? 경하씨는 웃는 게 참 이쁘더라고요 정말요? 미쳐서 그래요 아 진짜 그만 웃어요 아 시끄럽다고요 아 왜요? 안 들리잖아요 뭐가 안 들리는데요 뭐가 안 들리냐고요? 네 뭐가 안 들리냐고요? 뭐가 안 들리는데요 뭐가 안 들리냐고요? 뭐가 안 들리냐고요? 뭐가 안 들리냐고요? 뭐가 안 들리냐고요? 고개하고 숨겨난 경하의 숨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나 너무 좋아 경영! 나 너무 좋아 경영! 나 너무 좋아 경영! 나 너무 좋아 아 아 태복씨 네?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? 태복씨 우유 좋아하세요? 우유요? 무슨 우유 좋아하세요? 어떤 우유 좋아하지? 딸기 우유? 아뇨 초코 우유? 아 아뇨 아 아 아 아 아 경영! 경영! 아 나 너무 쪽팔려 아 나 몰라 우리 그러지 말고 만난 것도 2년인데 제가 사진 하나 찍어줘요? 아뇨 너무 좋아요 자 자 자세서 봐요 아 아 아 아 왜요? 아뇨 다시 찍어요 아 아 다시 다시 아 저 왜 그래요? 안 나오잖아요 뭐가 안 나오는데요? 뭐가 안 나오냐고요? 뭐가 안 나오냐고요? 뭐가 안 나오냐고요? 뭐가 안 나오냐고요? 순수하고 투명한 너의 영혼 아 아 아 아 아 나 너무 좋아 경영 씨 네?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밖에 왜 나가요? 태양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눈나빠지게 태양을 왜 봐요 너의 눈무심에 적응하려 아 아 아 경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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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름다워 소비아 아 괜찮다 아